천천히 여기중 하이빌 광고 어디 나와요? 몰라요 저를.. 못봤어요 티비 광고겠지? 유튜브로... 아니 술 광고는 안 되잖아요 아 그런가? 치지 마세요 왜요? 아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이거야? 먹지 마세요 없는데? 이거야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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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진짜 나 이런거.. 왜? 왜? 광고도.. 누가 내 웃음..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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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정국민 보라고 만든 광고인데 아니야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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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! 아아악! 왜 갑자기 이렇게 칼로리가 소모됐어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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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, 이화장! 뭐, ximal subs, 아, 진짜로! 아, 진짜로! 어, 이게 한두개가 아니구나 아니, 두개야? 또 있어? 있어요 뭐라 그러는데 시면 딱딱 나와야지 두개밖에 안보이지 아직 두개밖에 업로드 안됐나봐요 두 버전밖에 있을리가 없는데 광고홍바퀴 출신이야 두 버전밖에 안만들리가 없어 아직 그게 안됐나보죠 업로드가 안됐나보죠 차례로 지금 업로드하는구나 근데 이게 웃긴다 5인종 아이돌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왜그래 왜그래 아니아니 이걸 혼자 다 했다는게 와 진짜 열받는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대발로 너무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데뷔하자마자 탑테리 빨리 넘어가요 웃기다 하하핳 하핳핳 진짜요 아 이거 땜에 그렇게 걸리겠구나 하핳핳핳핳흠 여러분 걸그룹 데뷔했어요 예은이가 청량일 자 넘어가요 넘어가요 2부 오예은 2부 2부 빨리 넘어가 라벨파이브 우리 다음 회식 때 라벨파이브 들고 오나 그러면 집에 잔뜩 쌓여있겠네 네 잔뜩 쌓여있어요 들고 올게요 술집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신상인가 보네 제가 들고 올게요 우리 회식 언제예요? 응? 회식 언제예요? 조만간 해야지 파리 가기 전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그 휴식자리에서 눈동자에 가면 해주는 거야? 으아악 대동자에 가만 앉아 흐흐흐흐흐흫 하흐흐흐흫 건배사 꼭 시켜 아앜 진짜로 2부 2부 버전이 몇 개야? 광고는? 궁금해 광고잖아 이 광고가 잘 돼야 앞으로 10개 찍지. 버전이요? 응. 아직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나? 아, 나오지 않았을까요? 아, 나왔어? 나왔는데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? 아, 진짜로. 아니, 왜? 아, 저 없는 데서 보시라구요. 없는 데서 보시라구요. 배성재. 네. 없어, 두 개밖에. 두 개밖에 없어요. 두 개밖에 없어요. 언제 끝나요? 언제 끝나요? 저 뮤비도 보셨어요? 응? 저 뮤비 나온 거? 무슨 뮤비? 그건 또 자신 있나 보네? 네. 자신 있어! 얼마나... 얼마나... 치즈님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밝고... 아, 이거는 아니죠. 치즈? 치즈님 아세요? 내 앞에서 보니까... 인사의 호주인치. 으아아아아악. 아하아앗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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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. 아하. 아하! 아하하! 이거 뭐야? 이 손 뭐야? 뭔지요? 아, 저거? 어? 남자 앞에서. 이렇게 이던데? 청순 버전으로? 아 진짜로 왜 성질이.. 앉아있는 것부터 열받네 이러고 앉아있어 무릎을.. 무릎을 끌어왔고 아 다음해보세요 보람이 아니요 다음해보세요 아 이거 이거 집에 가서 아 집에 가서 보세요 아 집에 가서 보세요 무릎 꿇고 있는 너도 열받는데? 아 죄송해요 아 아 진짜로 시청자들 시청자들 어떻게.. 하이파이 씌워줄 때 무슨 키스 씬이야? 헬멧 씌워주는게 아 진짜 나 괜스레 자신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니까 오 백허그 와 어떻게 1분 1초가 이렇게 열받냐 아 다음해보실지 않나요 광.. 언제 끝나요? 물에 들어오는데? 물에 들어오는데? 욕했다 안했다 추워서 어? 욕했지? 이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날씨에 뭐 다른 여자라 너? 추워때 아 여가 아 진짜 추웠죠?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왜?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어 먹는건 찐이다 하하하하 재밌다 귤 먹는건 찐이야 찐얼굴이 나와 먹을 때는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왜? 안 끝나요 왜 안 끝나요 빨리 빨리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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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거만 찐이야 아 빨리 먹는거 와구와구 아 빨리 어 빨리 빨리 그 빨리 그 멘트해요 아아 빨리 멘트해요 아하하하 빨리 아아 진짜로 와아 일단 생방 원고에 있습니다 광고때문이 아니라 뮤비때문이었구나 관리하는게 하하하하 뮤비 말랐죠 어 예쁘게 나왔어 예쁘게 나왔는데 뭔가 행동이 열받아 어 외모에는 문제가 없어 외모는 너무 괜찮은데 이거부터 열받아 아하하하 이거랑 무릎 끌어안기 아하하하하하 아 빨리 아아 이거 빨리 줄먹는건 찐이야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더 좋으셨습니다 끄꿍무니터를 써드릴게요 해성재10 야너아웃 지은씨와 함께 해봤고요 오늘 소개된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야너아웃 사연에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아 요즘 예은씨가 일이 많으니까 소재가 많네요 하하하하 노래 나갈 때나 광고 나갈 때 잠깐 참고해볼 수 있는 광고도 있고 예능도 있고 뮤비도 있고 여러분 치즈의 뮤비 우리를 머금던던 노래가 참 좋아요 우리를 머금던바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바다에요 예은씨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청순 청순지 돼가지고 청순 청순지래가지고 너무 열 받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릎 끌어안고 예에에에에에에에엏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하하 하하하하 자, 그래요. 아무튼 요즘 바빠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 어..끝인사 해주세요. 어..끝곡 이영지 도경수의 스몰 갈듣고 소등합니다. 야한 꿈 꾸세요. 여보? 왜? 아 이건 보라매. 아니 근데 더 있는 애가 보지 말고 하하하하 와 근데 살 진짜 빠졌다. 이때 진짜 빠졌다. 여기서 이렇게 딱 도는데 턱선이 그쵸 이때 진짜 이때 안 먹었어요 진짜. 근데 이거 귤 먹는 거 이거 원래 콘티 없는데 계속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이거 두 개나 먹어. 뮤비에서. 귤 먹으라고. 아..귤..귤.. 귤.. 귤 먹으라고 했어요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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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귤..귤.. 까는 이 라인 너무 얇았는데? 하하하하 귤..귤..귤.. 이렇게 까주시라고 했어요. 이렇게 까라고 했어요. 귤을 누가 이렇게 사과 칼깍했을까? 아니 저는 이렇게 안 깠는데 이렇게 깔..깔하려고 했어요. 하하하하 바다 모래에다가 손.. 하하 다 콘티에요. 하하하하 다 콘티에요. 하하하하 하하 집을 머금다니 하하 앉아 있는 게 너무 열받는데? 하하 다리 크로스로 앉아있어. 하하 청순하게. 하하 하하 제발 하하 하하 아 진짜.. 아 진짜로.. 아 진짜로 제발.. 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ㅇ 아 진짜... 아 제발이여.. 아아 왜? 아 너무 걸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예쁘대잖아 다들 예쁘대잖아 와 예쁜데? 예쁜데 왜? 아 이런 쟤가 오그라들어요 쟤가 여러분 이 다리 크로스 맞이 있는 거 보세요 아 진짜로 이쁜데 표정이 열받아 아 진짜로 나중에 보면 안돼요? 아 진짜로 아이고 이거 꺼주세요 방송 한번 꺼주세요 와 지금 뭐 댓글이 다들 우리 대꽃밭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 야 볼게 많아 좋다 흐흡흐흐흐흐흠흐흐흐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요방송 절대 끄지마 끄면 나 죽을거같아 여러분 생방에서 볼게요 생방에서 볼게요 생방에서 볼게요 그러면 나 죽는다 여러분 생방에서 볼게요 크흐흐흐흫 생방에서 볼게요 아 이렇게 떡밥이 많아 크흑흐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여러분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흐흐흫흫흐흐흐흐흫 왜? 왜 안 꺼요? 아이 제가 어떻게 또 선배님한테 그러겠습니까? 뭐 마시는 거야? 빨간 물 빨간 물 블랙박스는 생명박스죠 빨간 맛 안녕 오늘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까요? 갈까요? 안 가요? 15분 사이에 사람이 실종되는 마법 안 가요 끌까? 끌까? 왜? 꺼요 꺼요 안녕히 계세요 생방송에서 만나요 끄겠습니다 네 이게 그거네 썸네일이네 빨리 꺼주세요 빨리 꺼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 진짜